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뭐야? 누구야? 뭔 말에? 어 뭐야? 저거 어디로 갔어? 두마리 어, 일로와! 5마리, 아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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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5 5 5 6 5 5 7 6 5 5 5 5 5 뭐지? 뭐지? 이미 왔던데 이거 아싸 큰 생각이다 이거 뭐하나 이러네 저기 그 키보드 맞으시면 안 돼요 저기요 키보드 맞으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냥 아홉시니까 이거 5마리 5마리 남은 거야 둘 다가 없어 형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네 두마리 오리지 두마리 오리이냐고 뭐지 또 이게 이제 이제 뚜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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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가지고 안가지고 뭔가 예상이 다에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A.. A 제가 A 제가 잘한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끝낸다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예강이 가거든요 오 뭐야 죄송한데 그만이 남았죠? 미리 수고했습니다 퇴근할게요 미리 수고했구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야 이거 100% 유혹이 들어갔다 요 안에 100%다 이거 이거 100%다 이거 끝났다 저것만 가면 끝난다 이거 못가면 저 나 나 못가면 저 이거 진짜로 100%다 이거 와.. 씨부네 이거는 하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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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차 김태칸 고인물로써 말씀드립니다 100% 이렇게 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지금 내가 예상하니까 이제 애들 아이고 베야라면서 이렇게 메크로로 부디부디부디리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미리 수고해요 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김태칸을 김태칸 상대로 이런걸 한다고? 엄청나게 진짜로 죄송한데 끝내드릴게요 수고했어요 어리석은 그런 그런 머리 저한테 안동합니다 죄송하지만 수고했습니다 미리 아이고 고생했어요 응 못해 응 못이겨 너네 응 못이겨 너네 아 집중해야 돼 지금 3분 남았어 지금 3분 남았어 아아아아악 자 자 버리고 이제 실패하니깐 아 잠깐만 실패하기 진짜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났다 수고요 미리 수고했습니다 아 아 어디있지 아 어디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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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저기 테니 와 우어 와 레전드 씨버린 요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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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 여기 여기 chok Kong 아 애들이 왜 있냐? 애들이 왜 웃지 근데? 나 여기 처음봐. 어? 이거 그트릭이 있네. 아니 근데 애들이 왜 웃어? 근데 김태칸 도와주니. 아니 잠깐만 어디 웃지 않냐? 바다 쏘는구나? 와 시골에 웃겼어. 1번 탈락이죠. 1번 탈락이죠. 갑킥 잡고 있죠. 2번. 얘 잡았죠. 3번. 3번 잡았고. 나는야 조현우. 4번 잡았죠. 뒤로가면서.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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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친. 바로 코앞에 두고 못 잡았어. 무슨. 뭐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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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 물쪽에 들어가면 삐삐삐 거릴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 빠지는 거였는데. 2번. 2번. 와 미친. 말도 안 돼. 시부레. 와. 미친. 시부레. 바로 코앞에. 와. 와. 시부레. 아. 야. 이거 100% 욕이 들어갔다. 요 안에. 시부레. 이거 100%다. 이거. 이거. 시부레. 와. 와. 그래빈. 바라보자. 아.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진짜. 그냥 코앞에 두 마리나 끄놓고 바보지도 한 거야.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